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온라인에서는 이미 사전작업이 시작됐었습니다. 러시아의 허위정보 유포는 소위 하이브리드 전쟁의 핵심 요소입니다. 2월 21일, 블라데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소위 루한시크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독립국가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침공 며칠 전,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용병이 도네츠크에서 염소 저장 탱크를 폭파시키려 한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침공의 구실로 게재됐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정보 커뮤니티는 신속하게 조작된 영상임을 밝혀냈습니다. 전에는 손이 손에 사용됐나, 이 영상의 영상도로 조작된 영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입니다, 이 영상은 이 영상의 적용 기술이 있습니다. 전에는 파파이크 확인 나와 도네츠크의 영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쟁이 진행되면서 친 러시아 호위정보의 양은 증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러시아의 호위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내는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올리는 영상도 포함됩니다. 러시아는 호위정보를 퍼뜨리기 위한 네트워크와 인공지능을 구축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진실을 통해 거짓 정보를 바로잡고 자신들을 둘러싼 세계를 결집시키는 새로운 목소리가 울려퍼지고 있습니다.